뭐 1억 원 갔다가 또 8천 얼마 가는 것도 보고 저도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이 모든 걸 다 충족하면은 그 돈남우언니가 예상하는 150만 달러 이렇게 좋은 비트코인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2억 간다, 100만 달러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뭐 2억은 당연히 말도 안 되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뭐 한국에서는 사실 2, 30억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강남아파트 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느낀 게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밸류에이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캐시우드 씨는 이제 뭐 기술주 투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비트코인은 근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죠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전망하는 거로 얘가 얼마가 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반이 비트코인, 아 나 금 같아 나 금으로 금 버리고 비트코인 옮겨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조그만 나라들 엄청 많죠 그 나라들의 화폐 시스템이 가지는 가치가 있는데 이 화폐 시스템의 가치가 이 나라들이 우리 화폐보다 비트코인이 나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는 비트코인 쓰자 라고 한다면 얼마가 될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그러한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게 된다면 얼마가 될까? 라는 것이 바로 이 밸류에이션 목표인 건데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2030년에 강세장일 때는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까지도 가고 중간만 가도 70만 달러, 약세장에서는 26만 달러 지금 가격이 약 7만 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오르면 20배가 넘게 오른다 적게 올라도 3, 4배는 간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밸류에이션이 모두 그 근거가 있다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에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이냐 라는 것도 조금 일막 생성한 것 같은데 보시면 이 캐치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기업의 자금, 송금 자산, 국가 자산, 신흥국 통화, 경제적인 안정망, 압류저항 자산, 다크웹에서 쓰는 자산 좋진 않긴 하지만 수연이 있겠죠 가치 투자로서의 하나의 방법, 기관 투자의 방법, 그리고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지 혹은 여러분들은 이거로서는 나는 비트코인이 좀 더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지 라고 생각하면 이 비트코인이 이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건 이때부터는 이제 그냥 전망이 아니라 계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역할 속에서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 가치가, 그 미래가 지금보다 많은 활용이 있는 많은 가치가 있는 미래라면 당연히 사는 게 맞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얼마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강남아파트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까 보여주신 표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그 가설을 세운 종목인 거잖아요 그 섹터 속에서 비트코인이 얼마의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걸 다 충족하면은 그 돈나무 언니가 예상하는 150만 달러 150만 달러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비트코인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 얼마 들어오면 월급 받으면 얼마 사고 월급 받으면 얼마 사고 DCA죠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내가 계속해서 사서 그냥 자산의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단기적인 가격에는 신경 안 쓰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그게 더 중요한 이유가 사실 가격 변동이 너무나도 커요 저 같은 경우에도 6만 달러 가는 것도 보고 1만 5천 달러 가는 것도 보고 옛날에 한국 언어에서 2천만 원 가는 것도 보고 3백만 원 가는 것도 보고 이번에 1억 원 갔다가 또 8천 얼마 가는 것도 보고 저도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잠이 안 올 때가 너무 많아요 아, 내일 오를까? 아침에 일어나면 6시 일어나서 차트부터 오고 또 차트 봤는데 또 막 24시간 내내 돌아가니까 코인마켓캡 이런 데서 아, 지난 밤 1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3, 4% 떨어졌을 때 하면 잠이 안 와요 다시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대여섯 시간 자고 그런 날도 정말 네여섯 시간 자고 이런 날도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하시면서 미래의 내가 그 상황을 버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 오늘 그냥 1억 원에 넣었어 저도 못 버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버틸 수 있을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건 여러분들은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변동성을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아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올바른 자산을 선택하셨더라도 그걸 지켜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게 돼요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분들도 몇 년 전에 뭐 요즘 막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아, 뭐 2017년에 엔비디아 5억 투자했습니다 했는데 어, 지금 막 사람들이 부럽다 댓글 다는데 2019년에 3억 원에 손절했습니다 막 이런 댓글 써 있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자산에 투자를 했더라도 내가 그 변동성을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아직 그 변동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뭐 차트 투자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분명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그 트레이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시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과 병행할 수 있느냐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한 번 오르면은 그거는 내가 타점을 놓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물을 하시게 돼서 소스쇼을 칠 수 있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만약에 가격이 내리더라도 아 이건 내가 쇼치면 돈 벌 수 있는 거였는데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삶이 건전한가 내가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시고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그 파일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공부를 더해도 되고 파이프라인을 늘릴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나의 능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러한 투자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파이프를 확장시켜가는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이 물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게 온바른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이 차트가 여러분들이 타이밍에 잡을 수 없는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차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분들이 약 20년 동안 S&P500에 투자를 했다면 얼마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차트예요 그동안 주식 너무 많이 올랐죠 지수 너무 많이 올랐죠 돈 많이 벌었을 거 너무나도 뻔한데 이 20년 동안 매일같이 투자를 했으면 여러분들의 만 달러는 약 7만 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 되어 있죠 계속해서 돈을 넣었으면 더 큰 돈이 되어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오른 며칠을 놓쳤느냐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가 훅훅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최고의 10위를 놓치시기만 해도 그 포트폴리오는 3만 달러가 되어 반토막이 더 나는 거죠 우리가 들고 있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돈보다 30위로 놓치면 본전이 되고 40위로 놓치면 오히려 손해가 돼요 그렇네요 우리가 S&P5B라는 올바른 투자 대상을 선택하고 20년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그 시간 속에서 40위를 놓친 것만으로 저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20년 동안 약 7천일이 넘는 시간 동안 40위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절대 잡을 수 없죠 그 확률은 너무 낮죠 우리는 그걸 잡을 수 없고 우리는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심지어 두 번째 발을 보시면 최고의 10일 중에 7일은 약 3장에서 발생했어요 매일같이 떨어지는데 매일같이 떨어지는데 하루 올라 넷깃 밤수수 막 나와 반등을 좀 해 근데 그게 엄청 올랐던 거죠 우리가 그 떨어지는 장 속에서 오늘은 오래짱이네 하고 살사 이거는 되면 사실 여러분들 이 방송도 볼 필요 없으시고 아무것도 볼 필요 없으세요 그냥 트레이딩 하시면 돼요 그 느낌대로 그 느낌 바로 하시면 되죠 그걸 아시면 그냥 나는 돈을 복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린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투자법은 어떤 것일까 미래를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을 넣고 이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지금은 살짝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엄청 오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뭔가 DCA를 하려고 해도 너무 비쌀 때 사는 것 같아서 평단가만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뭔가 DCA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 표를 보니까 내가 불안해서 안 사고 있던 그 하루하루가 자칫 잘못하면 최고의 7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네요 역시 아 이게 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위험한 팔로우인가 싶긴 하지만 오늘 자라라기보다는 꾸준히 내가 포트폴리오 상에서 버틸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나의 멘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분량에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속에서 이러한 자산들의 사이드를 늘려가는 게 맞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현물 ETF도 지나갔고 반감기도 지나갔고 뭐 이더리움 ETF 발표가 나면서 또 가격 변동이 살짝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예상됐던 호재들은 다 끝난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저희가 뭘 기다려야 할까요? 어떤 이슈가 좀 관련된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시스템상으로 어떤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우리가 호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의 다 됐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 세계 지정학적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시장 전망 한 달 전 시장 전망만 하더라도 대부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났잖아요 그 이유가 미국 내부에서 이제 정치적 안력 다툼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프렌들리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비트코인 화폐로서 쓰일 수 있다 나는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거 다 인정해줄 거다라고 하기도 했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못하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20%에서 30%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유권자 중에서 이제 이들도 정치인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파이가 너무 커진 거죠 파이가 커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열렸죠 이더리움 열렸죠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이 될까 이야기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솔라나 같은 아이트코인을 시작으로 점점 하나씩 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 모두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겪어왔던 투자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얻게 될 것이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자금은 당연히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의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세계 속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들이 이제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는 아마 지금보다 5년이 많을 거고 10년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사는 게 나을까요? 내일 사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지금 사야죠 미래에 이 비트코인이 세상 결제 시스템, 화폐 시스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은 그걸 가지고 싶어 할 때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확보해야 되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비트코인이 들어올 테고 가격도 오를 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의 작은 이슈보다는 이 세계 정치 권력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비트코인 투자, 실력이라 생각하세요?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투자는 물론 둘 다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비전, 인사이트 내 이야기의 필요는 없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하나는 내가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있는가 강심장이 있는가가 두 번째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있고 내가 시장의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멘탈 관리가 된다면 이 두 개가 있다면 내가 본 방향성이 잘못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우상향 차트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믿는 게 사실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샀냐, 저점에서 샀냐 라는 단기적인 운은 있겠지만 결국 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는 능력 그리고 변동성 속에서 내가 투자하는 자산을 믿어갈 수 있는 신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약간 작가님만의 투자 철학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믿고 샀으면 계속 믿어라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믿고 샀으면 계속 믿어라 저도 사실 사고 팔았다 했을 때 손해본, 항상 손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들고 있는 거, 믿었으면 들고 유지한다 라는 걸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본 투자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한 번 공유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는 게 이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옛날 영화 하나 있죠 이때 검프라는 친구가 머리가 똑똑한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군 생활을 같이 한 중인님이 이 친구의 돈을 같이 관리해줬는데 이 분이 갑자기 편지 쓰더니 야, 검프야, 우리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뤘어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중인님이 애플 컴퓨터라고 이 포레스트 검프는 과일 회사라고 그래요 과일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우린 이제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애플 컴퓨터에다가 초기 투자를 했으면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애플 주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테니까 당연히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겠죠 저도 영화 보면서 저때 감탄했던 기억이 나네요 검프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은 인식이 됐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아, 너무 멋있다 나도 저 중인인처럼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업에 투자해야겠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술을 보고 그 대상에 투자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고야 말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영화가 개봉했던 게 1994년이었는데 저때 애플 주가가 0.3달러였었습니다 저 영화를 본 청년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아, 나 천만 원 여기다 딱 넣어야겠다 라고 하고 나는 이거 나의 투자로서 훈장으로서 그냥 들고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우, 돈 많이 벌었겠는데요? 지금 애플 주가가 약 170달러 왔다 갔다 하니까 약 500배, 600배가 돼서 5, 60억이 있는 중년이 되어 있겠죠 그 중년은 아마 저 영화를 본 청년이 돈 걱정 안 하는 중년으로 성장해서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자산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얘가 많이 올라왔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만들어가는 세상보다 5년 뒤, 10년 뒤, 30년 뒤의 세상에 그 친구가, 그 기업이, 그 기술이 더 필요한 기업 필요한 기술일 거냐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셔야 된다는 거죠 애플 컴퓨터가 처음 저 영화에 제시됐던 때도 저 사례가 나온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경제 속 자유야라고 한 거죠 너무 봄보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그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투자를 하신 분도 누군가는 그 기회를 캐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러한 기회는 정말 항상 있어요 누군가는 엔비디아로 그걸 잡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애플로 그걸 잡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걸 비트코인으로 잡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아셔야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기회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 그 기술을 찾고 믿으셨다면 이 기업과 함께, 이 기술과 함께 나의 삶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사실 필요는 정말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미래를 만들어갈 기술을 세상에 고민하시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세상이 있다면 그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주셔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했고 이 시간들, 그리고 이 책과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공감을 못하시면 안 사시면 되고 5년 뒤, 10년 뒤 비트코인이 지금의 비트코인보다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세상에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시면 되고요 저는 더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일도 여기서 하고 있고 돈도 다 비트코인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약간 포트폴리오가 조금 궁금해지긴 하는데 비트코인의 비중이 크시죠? 저는 암호화폐가 한 70% 정도 되고요 거기서 비트코인은 한 60%,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지 알트코인에 관한 얘기도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믿을 만한 자산에 한 번 믿고 투자했으면 끝까지 가라 라는 게 작가님의 투자철학 그리고 블록미디어를 보신 분들은 당연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법 쓰신 최동력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참 알찬 얘기 감사하고요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또 재밌는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캐치 더 머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